집중한 학생들 집중한 학생들 집중한 학생들 집중한 학생들 집중한 학생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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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늘어졌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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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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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지럽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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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나 하루면 끝나겠네 끄집어내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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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어. 맛있어. 안 맞는거야. 모서리 박는 데 쓰지. 모서리 박는 데 쓰지. 많이 들어갔나? 모서리 박는 데 쓰지. 이 정도까지 나오는구나. 이거 한금만 더 집어넣을 수도 없고. 요리창을 따내면 안으로써 들어가네. 요리창을 따내면 안으로써 들어가네. 뜯었다 붙였다를 또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거냐. 이게... 징그러분도 안 짜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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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저리는건가 이게... 어떻게 해야 될지..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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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아 아 아 진짜 맘에 안드네 톱날로 한번에 쭉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휴 죄송합니다 예쁘게 예쁘게가 안되네 예쁘게 예쁘게가 안되네 이걸 어떻게 맞추냐 불가능이다 불가능 우리 보자 여기가 좀 있는데 여유는 좀 있으니까 흠 parts 17 에이 아 기가 막힌다 한치의 오차도 없음 한치의 오차도 없음 한치의 오차도 없음 한치의 오차도 없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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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정도 됐고 어느정도 됐고 이 안쪽에다가 정말 놀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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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씩 해주셨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 침상, 소파는 완성. 여기 이 상태에서 뚜껑만 덮으면 끝인데 뜯을 일 없을 줄 알았더니 또 뜯게 되네. 아이째 세 번째 분해. 아, 천불이 난다. 천불이 나 진짜 세 번째 분해. 아이고, 천불이 난다. 그래도 뭐 짤 것이야. 뜯어야지. 이건 왜 막아놨어? 벌써 어휴, 씨암 아아 아휴, 들어가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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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것이여. 뜯을 일 있으면 뜯어야지. 아, 여기 또 미쳐들고 해놨지. 아휴, 씨. 자, 이걸 왜 해놨는지 어? 여기 아닌가? 으아 아휴, 징그럽다 진짜. 가만히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휴, 허진갑다. 잠시만.. 안자리네.. 아휴.. 배터리가 끝났네.. 아휴.. 야.. 오지다 오지다 진짜.. 잠꺼리네.. 자 잠꾸리네.. 아이씨.. 아이씨.. 참트를 세 번이나 뛰네 아이고, 요걸 붙올려고 했잖아 참트를 세 번이나 뛰네 아이고, 아이고 잠시만 잠시만 이게 도구멍이 들어가서 있을까? 일단 찔러 보자 다시 뜰 예정 없게 생겨라 제발 이제 진짜 떼면 안 된다 제발 다시는 떼지 말자 다시는 떼지 말자 다시는 떼지 말자 다시는 떼지 말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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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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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